안드레 선수가 아까 결정적인 거 태클해서 다리 왼쪽 다리 아파가면서까지. 이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안드레. 이렇게 겨우 한 골 막. 저거 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몸을 좀 날려야죠, 수빈은. 그런데 그게 한 골 넣은 거랑 똑같은 거. 맞아, 맞아.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드레가. MOM은 수비수는 밟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안 하니까 골을 못 넣으니까요. 이게 뭐 동점이 되니까 아까 막았던 것도 다 물 건너가고. 물 건너갔어요, 지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게 날라갔구나. 솔직히 저는 뭔가 럭비 성격이 화나야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화가 좀 있어서 아침부터 떼어서 좀. 아, 축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뭔가 화가 나니까. 화가 났었군요. 화가 나서. 화나야지 잘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 뛰고. 환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퇴해드립니다. 계단은. 안드레 건드레. 네, 좀 건드렸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경기에 또 죽빵 멸치 받아갈 사람은요. MOM입니다. 오늘 MOM은 죽빵 멸치까지 선물로 부상으로 주어져요. 가자. 가자. 오늘 골을 이장군이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 김현우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안드레도 뭐 헌신적인 오늘 플레이. 매 경기마다 다 감사하죠. 열심히 뛰어주시고 헌신적으로 다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그. 안드레가. 안드레. 드디어 수비를 인정해주네. 야, 드레야. 드디어 받는구나. 옆에, 옆에까지 상처 한번 보여줘, 상처. 그래, 상처 한번. 아이고. 아우, 야. 이거 봐. 야, 야. 어디까지 올려. 어디까지 올려. 아, 오늘 죽빵도 있네. 죽빵 멸치도. 야, 자. 죽빵 멸치. 진짜 축하한다. 진짜 그 한 골 막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그렇게 막으면서 팀이 팀을 받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골 먹는 그거였어. 예, 자, 안드레. 안드레. 우리 멸치 두 명. 나? 멸치 두 명. 우리 멸치들 여기. 무슨 뜻이야, 멸치라. 멸치들이잖아요. 나 장군육이야. 멸치, 멸치. 나 장군육이라고. 어쩌다 메뉴스의 죽빵 멸치 두 사람. 그러면 또 저희 다 이렇게 멸치로 이렇게. 캐릭터가 잡히면 안 된다고, 이러면. 몸 멸치된다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좋다. 안드레. 안 그래. 안드레, 안드레.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이거 이런 거다. 진짜 이런 거다. 안돼, 제발. 잘 안드레. guns, 박수, 박수, 박수. 다시. 다시. 후위. 다시. 처음에는.